안녕하세요. 뽀야 파리시티카 파치클라다 다시 한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렇게 영상 제가 몇 개 올려서 어떻게 돼 있었는가 아시지? 근데 어저께 그 하얀 처음에 제가 고출 작전이라면서 하얀 그냥 코트에 들어있어서 근데 풀분을 만들어보고 음료수병, 폐쥐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렇게 만들다가 보면 이렇게 분들이 얇아서 이렇게 움직여져요. 그러다가 보면은 어떻게 돼요? 뿌리도 흔들고 그렇습니다. 어디서 물들려고 꽃이 긴 다음에 분갈이를 하려고 맨 처음에 이 까만 풀분에 제가 그냥 그대로 담았었어요. 근데 그 안에 있던 걸 빼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제가 그걸 부드러워서 놓친 거예요. 놓치고 나니 그거 쏟아져 버렸어요. 저 꽃에 부러진 줄 알고 지금도 가슴이 막 쓸어내리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보니까 이렇게 두 포트가 되었어요. 그때 그쪽에서 이렇게 합시해 있었던가 봐요. 전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이렇게 되어있었고요. 제가 그 꽃대구 철작전이라면서 이거를 열심히 이거 열심히 빼올렸었던 거 기억나세요? 다섯 개. 그 안에서 얘들이 그렇게 구부러져서 이렇게 나섰나봐요. 그건 몰랐었죠? 그래서 꽃이 있어서 아예 손댈 생각을 못 해봤었는데 지금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완전히 다 펴서 꿀도 뚝뚝 떨어지고요. 보시겠어요? 또 집에도 이게 한 포트가 있는데 꽃대가 보면 얘는 맨 처음 꽃이 피고 꽃이 졌었어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겠어요? 꽃망울이 아이에서 몽울몽울 또 터지는 거예요. 이 아이는 보니까 꽃망울이 하나고 크게 형성된 게 아니고 그 자체에서도 몽울몽울 또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꽃망울들이 또 또 또 형성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아이들이 꽃이 핀 상태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는 다섯 다섯 송이예요. 또 이렇게 보니까 되게 예쁘지요? 그러니까 저 안에서 저 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저께 정말 정말 많이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이렇게 돼서 2포트가 되어버렸어요. 웃어야 될지 웃어야 될지 처음에 정말 난감했었거든요. 그 지금 싱글 LED등이 반대로 비춰서 화면이 그렇게 뭐 많이 예쁘고 그러지는 않아요. 이 아이는 전체가 동글동글 뒤로 말렸을 텐데 얘는 바로 피워버리네요. 보이시죠? 보이시죠? 엄청 신기하지?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